안녕하세요. 상추와 두부만 있으면 수식간에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반찬 레시피예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하는 분들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끓는 물에 굵은 소금 한 스푼 넣고 상추를 데쳐주세요. 상추 숨이 죽으면 바로 꺼내서 산물에 헹굽니다. 물기를 깍 짜주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면 음식이 짚어내져서 맛없어요. 뭉쳐있는 상추를 풀어주세요. 1cm 넓이로 썰어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썰어주세요. 두부 물기를 짭니다. 전자렌지 사용 가능한 접시에 옮기고 뭉친 부분 어깨 두부를 어깨면서 골고루 펴쳐주세요. 전자렌지에 2분 돌립니다. 상추, 두부, 김간장 1스푼, 맛소금 3분의 1스푼, 참기름 1스푼 넣고 버무립니다. 골고루 섞이면 맛을 보고 입에 맞게 맛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두부 상추, 보물을 넣어주세요. 깨소금 넣고 버무립니다. 두부 상추, 보물이 내실비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